풍성한 성경의 은혜 시편의 보물 중에 보물 히브리 문학의 탁월한 시문학 구조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경혜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복된 화열입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그 위로 그 권세가 또 생명의 능력이 또 하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셔서 이 놀라운 평화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55절입니다 봉도가죠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미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 멀어지는 이유 누구한테서요 악인들에게서 왜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어지는가 악인들은 왜 구원에서 먼 삶을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구원이 멀어진 이유 누가 악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10편 119편 15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한 표현은 윤례 9번의 윤례 허크 또는 코크로 발음되는 윤례입니다 19번째 사용되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미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요 왜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가 구원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윤례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례들 이 성경에 대한 표현이죠 윤례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구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영생의 의미의 구원과 또 하나는 뭡니까 고난으로부터의 건조주심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추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던져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구원의 영생의 초점을 좀 맞춘다고 한다면 여기 윤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례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호크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네 호크 맞죠 호크로 발음되는데 그냥 호크로 발음할게요 이 호크라는 단어의 뜻은 법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tatute 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미국과 살려고 해보십시오 미국법을 지켜야 되죠 중국과 살려면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어렵죠 중국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과 살려면 이건 진짜 성경 가지고 읽으면 탄광에 가거나 강제노동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죠 완전히 다르죠 법이 대한민국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고 북한 살려면 북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천국 가서 살려면 천국법을 지켜야 되죠 곧 성경을 지켜야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을 한번 여러분이 메모하시면 좋아요 이와 관련된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죠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믿음의 법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믿음의 법을 받아들일 때 이 법을 구할 때 이 법을 추구할 때 이 법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행위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건데 우리 공로는 말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지푸라기예요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지푸라기처럼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금이나 은처럼 법이롭지 못하죠 금 같은 믿음의 은총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진짜 가치 있는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의 공로로는요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대신속제의 사역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죠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라고 할 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더웨이라고 말씀해 주겠죠 오직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는 없다 부처님 안 된다 공자님 안 된다 마오메트 안 된다 오직 예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누구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백문일답이 한자로 이렇게 되죠 조금 전에 여기 제 어순이 획순이 좀 틀린 거 양해해 주시죠 백번을 물어도 답은 하나라는 거죠 백문일답 누구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이죠 백번 질문을 던져도 우리의 구원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윤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법령인 성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의 법령 따라 그 법 따라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요 미국과 살려면 미국법 중국과 살려면 중국법 그 다음에 북한과 살려면 북한법 그리고 러시아 참 무시무시한 나라죠 러시아가 살려면 러시아법 그러나 천국과 살려면 천국법대로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법령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법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복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참 복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구원은 영생과 더불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건데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도 말씀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없어지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죠 아니면 고난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들을 믿어야 영생 얻고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혜도 있지만 고난을 감당할 그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주시는 거죠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더더욱 성경 1만독 대행진에 올인합시다 저도 성경을 더 읽으니까 더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악인들이 구원해서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임을 배웠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성경 읽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경 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